소리를 질러주라고 얘기죠. 여기서 소리를 울려줘요. 잔잔한, 잔잔한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슬메. 올라갈까요? 잔잔한 내 가슴에, 다시 한번 시작. 잔잔한 내 가슴에, 잔잔한 내 가슴에, 다시 한번 시작. 잔잔한 내 가슴에, 다시 한번 시작. 잔잔한, 잔잔한 내 가슴에, 잔잔한 내 가슴에, 자, 10편을 다시 해주세요. 시작. 잔잔한 내 가슴에, 가슴에 내려와야 해요. 이 내 가슴에, 앞에 애는 올려주고, 뒤에 애는 내려줘야 해요. 네, 그다음에 살며시 다가왔어, 다가왔어, 다시 살며시 다가왔어, 어디서 들어오는 리듬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불을 지핀 사람아, 4자 앞에 10표 쇼주고 있지요 불을 지핀 사람아 시작 불을 지핀 사람아 여기까지 같고요 그 다음에 애신함초 다시 애신함초 외면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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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외면할걸 못본채 못본채 돌아설걸 다시 못본채 돌아설걸 잘하시네 쉽죠? 어렵지 않으시죠? 쉽긴 뭐가 쉬워요 처음에 불러갔을때 안되는 노래가 있고 되는 노래가 있잖아 근데 이건 되지않아 그쵸? 나도 몰래 올려줘야돼 나도 몰래 나도 몰래 자 뒤에 보시면 나도 몰래 앞에는 올려주고 뒤에는 안올려주죠? 나도 몰래 나도 몰래 내가 내려놓은거야? 다시 나도 몰래 나도 몰래 허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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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붙여줘야돼요 허락한 자 보세요 허락한 아 하 안 하 안 지금까지 가야돼요 지금 여기 표가 없어요 그쵸? 근데 가수님이 여기다 표를 만들었어 허락한 함 하, 안까지 줬어 허나한 사랑 네, 그 다음에 내 가슴에 다시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자, 이중꼼 눈목입니다 이중꼼 눈목 두번 꺾어줘라 그래서 이중으로 꺾어줘야되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렇게 꺾어줘야되요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자, 보기에도 맞지? 내 가슴에 두번 말인가요? 다시 자 내 가슴에 아이고 잘 하셨어요 네 내 가슴에 소리를 질러줬어 그 다음에 두번째는 어떻게 가야 돼? 조용하게 가야죠 네, 처음에 질러줬으니까 계속 질러고 가면 노래가 맛이 오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질러주니까 두번째 잔잔하는 약간, 네, 감정을 내면서 조용하게 갑니다 그쵸? 그 다음에 살며시 다가와서는 살며시 어떻게 나와? 살며시, 살며시 다가와서가 두번 나왔어 네, 두번 나오면 살며시 다가와서 살며시 여기를 쳐주고 올라가야 돼 위를 외면 이렇게 외면 원래는 외면할걸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부르기가 되게 나쁘잖아 그쵸? 외면할걸 외면할걸 이러면 좀 쉽거든요 그렇게 치고 올라가셔도 되고 외면할걸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아셨죠? 네 뭐? 네 궁금하신데 물어보세요 네 네 네 외면할걸 네 네 네 네 네 네 외면할걸 이렇게 되는데 노래에 맛이 없어 보이니까 외면할걸 이러면 더 부드럽게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외면할 이거보다는 외면할걸 이러면 조금 더 부드럽다는 얘기죠 네 자 한번만 더 가겠습니다 네 네 네